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 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사연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미국에 이민을 오신 지 40년, 1980년도에 오셨다 그러니까 40년 정도 되셨죠. 40년 정도 되신 어느 한 노인분께서 시청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긴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1980년도에 이민을 오게 된 한 노인입니다.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을 하고 난 후 오랫동안 아침 신문보던 한복의 행동이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아침을 지내는데 뉴욕키다리쌤이라는 영상의 내용도 미국 이민자들에 관한 내용이 많고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점 모자라지만 몇 자 적어서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이의 교육이 희망대로 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단기간 동안의 문제가 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슴과 머리에 남는 일들은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서로의 말에 상처가 쌓고 쌓여서 등을 지고 살게 되고 친하면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내가 잘 되면 좋은 마음으로 응원을 더해주지 못하고 뒤에서 질투가 더 남발하고 쌍욕을 그리고 모함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불편한 사회가 되는 경우를 한두 번쯤 겪게 되죠.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던 이해하겠지? 하고 자기 편에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서로가 안 보이는 계급을 두고 있죠. 서로가 경제적, 교육적 상대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은연 중에 무시하고 말은 예의에 벗어나서 상대가 얼굴을 흐리게 될 정도의 언행을 나에게 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남이 뭘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너무 많은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상대방의 깊숙한 부분까지 알고 싶어 하면서 때로는 대화의 그런 부분에서 상관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니? 나이가 얼마나 됐어? 결혼을 했니? 왜 아직도? 왜 아직도 결혼 전인데? 사실 이런 질문들의 종류는 외국과 미국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되는 질문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별일 아니고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은근히 남이 잘 되는 부분에 칭찬과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뒤에서 몰락하고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과 남 인생을 비교하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긍정과 노력을 보태기보다는 남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실패의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주변에서 그러한 이웃들로 서로 등 돌리고 사는 이웃을 보다 보면 같은 이민사회의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같은 한인들끼리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의식 정도는 생각해보면 조심 속에 변화를 가지고 좋은 관계성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이 들면서 성숙하듯이 이제는 이민 역사 100년을 넘는 우리 한인들의 의식과 관계성도 어른들처럼 성숙한 의식 속에 이민자가 되었으면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조차도 하는 반문을 하곤 합니다. 이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이 들면서 성숙하듯이 이제는 이민 역사 100년을 넘는 우리 한인들의 의식과 관계성도 어른들처럼 성숙한 의식 속에 이민자가 되었으면 정말 바랍니다. 우리 이민 사회의 한국 사람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는 기대 마음으로 뉴욕키다리쌤에게 글을 드려봅니다. 축구가 하는 날이면 대한민국을 외치는 하나된 모습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우리 한국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한두 번쯤 분명히 느끼고 아쉬워하는 점 맞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민자들이 다른 타민족에 비해서 이제는 인정을 받고 또 부러워하는 한인 이민자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 처음 오신 유학생 분들 아니면 이민을 처음 오신 분들이 처음에 마음의 상처를 분명히 한두 번쯤 받게 되는 건 한국분들 사회 가운데에서 한국분들 사이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기대 심리가 더 많아서일까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같은 동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정을 주게 되고 더 받고 싶은 기대 심리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더 특이해서 그럴까요? 사실 이 분께서 마지막에 주신 대한민국을 외치는 축구 경기를 볼 때면 정말 단합이 잘 되고 한 몸 하나의 모습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비난과 비방이 좀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될까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이민생활 25년차 적어들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국분들 한인사회에서 받은 상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이민 40년차 되시는 분 어렵게 마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살아나가면서 이제는 성숙된 이민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전된 한국 이민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민 속의 이민자, 한국 이민자가 되는 우리 그런 한국 사람이 되었으면 저도 같은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좋으셨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밑에 자막으로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또 달아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속에 있으신 말씀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공감되는 댓글과 함께 우리들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